조국 윤석열 아내에 대한 민주당 주장. 가짜도 많지 않냐. 가짜도 많지 않냐. 이놈아 김건희가 가짜다. 모든 것이 가짜다. 윤석열 김건희 아내에 대한 민주당 주장. 가짜도 많지 않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아내 김건희의 뉴욕대 관련 이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도 많지 않냐. 고 했다. 윤석열은 그런 민주당 주장 부분은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고 저희도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확인해 밝히겠다.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 TF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김씨가 김건희가 안양대와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NYU 스턴 스쿨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아 프로그램 안양대 2006년 10월에서 2006년 11월 뉴욕 유니버시티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아 비즈니스 이재큐티브 프로그램 수원여대라고 기재한 것은 여러 정황상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뉴욕 유니버시티 NYU 스턴 스쿨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아 프로그램 허위 중심으로 해봐서